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세계 최초 부생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. 충남도와 서산시는 28일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부생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. 발전소 규모는 2만 제곱미터, 설비용량은 50메가와트로 이곳에서는 연간 1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됩니다. 부생수소연료전지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연료로 활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고효율 발전 시스템입니다.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초미세먼지까지 걸을 수 있는 내장필터를 갖추고 있습니다. 발전효율은 50%로 33%인 석탄화력보다 높으며 충남도와 서산시는 이번 발전소 준공으로 신재생 친환경 발전을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